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전국을 무대로 마약 유통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한 남성을 제압하려는 순간 공범이 나타나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동료 경찰관이 돕기 위해 달려오자 공범은 차를 몰아 달아납니다. 경찰이 붙잡은 남성은 필로폰을 들고 있던 마약사범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사법당국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9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조직폭력배이거나 조폭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을 금기시하던 조폭들이 본격적으로 마약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필로폰을 개인적으로 투약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것을 조직의 자금줄로 인식을 해서 마약거래에 빈번히 뛰어들고 있고 실제 부산 하단판은 마약으로 조직의 세를 크게 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등으로 마약을 공급하는 등 조직원의 3분의 1이 마약 전과자일 정도입니다.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마약을 직접 투약하는 조폭들도 늘고 있습니다. 사상통합하는 두목이 마약 투약으로 수차례 구속돼 새가 약해졌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검찰이 조폭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강력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